오징어 반찬, 어디 어디? 전 노른자를 좋아해. 밥이랑 오징어 반찬이랑. 왜? 아 왜 저래? 많으신 거 아니에요. 호기심입니다. 별로다x2 차감은 나쁘지 않은데 반이 너무 쎄가지고 너무 맛있겠다. 다음 밥 먹을 때 어떤 과자랑 먹으면 좋을지 투표 한번 받겠습니다. 투표해주세요. 저 투표 하나 해도 됩니까? 초코소미. 크림치즈 페페로. 다음 거 맛있습니다.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기다리겠습니다. 그리고 새로운 코너, 유정이 대신해드립니다. 그건 괜찮은 거 같아요. 그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해드릴게요. 자, 준지 씨. 와 저거 봐. 욕심쟁이 봐, 욕심쟁이. 두 개씩 먹는 거 봐. 세 개야. 와 세 개네? 너무 적어. 이게 바로 반찬이죠. 반찬. 왜 이럴 거 같아, 진짜. 오. 아 근데 진짜 반찬이 아니라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한 번이나 사. 나 진짜 못 먹겠어. 내가 이렇게 초콜릿으로. 초코. 아 너무. 아 나 조금만, 조금만. 양보, 양보. 아, 나 진짜. 나 왔어. 나 왔어. 나 왔어. 나 왔어. 나 왔어. 맛있어. 하지마. 하지마. 맛있습니다. 오. 솔직히 놀랐다. 맛있어, 너. 화약 것 같아, 화약 것 같아. 초콜릿 하러 간다고? 바삭바삭한 맛이 있어요. 그런 적은 맛이 없습니다. 저는 맛있어요. 끝. 안녕.